자 우리 결투장 크리스탈 한번 가보겠습니다. 크리스탈 3 9승 18패 이거 뭐야 오예 위기상황이고 대기에는 우리 키리엘 칼 키리엘 칼 그리고 갑자기 연희 유리 델론즈 갑시다 자 크리스탈 3에서 끄집어내줘야지 끄집어내줘야지 승률이 너무 안좋다 덱실험은 친구 상대로 해야지 덱실험을 덱실험을 결정으로 하진 않지 선탄을 가져오네 내꺼니는 DC니 악원이 맞았습니다 레글루스 지금 아직 상태상 면역이 있죠 마법평 3마리 마법평 4마리네 빌드 이름이 비슷하다 지금 아이디가 아이디가 약간 비슷하네 자 유리 한번 죽구요 일단 부활은 없네 카일스키 쓰는데 딜이 조금 진영이 바뀌어가지고 그렇지 바뀌어 몇타야 이거 아직 3타 아니네 화염 잡아주고 그렇지 유리가 굉장히 쎕니다 와 린 데미지가 야 이거 설마 이걸 얘 와 용리를 이맛에 린 쓰는건데요 이맛에 쓰는건데 버텼네 게이드 응징 응 3타 스킬 축격 마무리 승률 33%든 뭐든 제가 이깁니다 내가 이깁니다 하얼빈 형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신분들 여러분 추천한번씩 해주세요 12시까지 이제 뭐 이제 한 20분정도 남았는데 아직 추천이 와 이거 오늘 2개로 끝내라 3개만 딱 박아야되는데 와 12시 얼마 안남았는데 추천이 아직도 없네요 섭섭하구만 자 림보 오진형 두번째 파일 때 상대 림보 오진형 공대가 막 자기 맘대로야 똥 뱅 뱅 뱅 노래 오지네 유성호 이게 뒤쪽이기 때문에 밸런스 정이기 때문에 딜이 좀 나오지 어 하지만 넣을 렉이 없다는거 왜이렇게 렉이 걸리냐 왜이렇게 렉이 걸리냐 왜이렇게 렉이 왜이렇게 심해 이길려고 그러나 아 좀 참 평타 40 아이쿠 한번 껐다 켜야되나 렉이 왜이렇게 심하지 저거 우진해 아무것도 안했는데 나 이분거 끝나고 한번 껐다 켜야겠네 이겨야죠 와 이 용린 이 맛에 린 쓰는거지 가자 저 감정건건은 오히려 이제 카이한테 스킬을 쓰라는 신호지 갑시다 이길 수 있습니다 굉장히 조금 렉이 걸리다 보니까 약간 다이나믹하네 다 보이네 다 보이네 스킬이 나가는게 검은색깔도 있고 막 이러네 3타 야 3타 쳤구요 자 이거 야 이거 면역이 지금 무효화가 지금 어? 무효화가 있고 자 평타 계속 쳐야지 무효화 몇개야 상대 없어 한개 두개밖에 안 남았어 우리는 스킬 아 심한 감정 에잇 아 아 스킬 야 갑자기 태어나서 스킬 한번 슬 한번 꽂고 이게 몇 타지 몇 타입니까 이거 아 육린 있나 아 아 아쉽네 굉장히 한 끗 차이로 한 끗 차이로 졌네 이거 나갔다가 한번 와야겠다 여기 너무 심하네 뭐가 안나오네 나갔다가 오겠습니다 이게 또 생방송의 묘미지 자 바로 갈게요 1승 1패였죠 야 풀스가 왜이렇게 한직해져있냐 진짜로 너무 심하다 풀스 상태가 자 선타 상대에 칼이 있네 세련되네 태우 빼고 조금 어 내광포 아 내광포 이거 개 하드캐리 나오겠는데 개극협 내광포 스킬 쓰면 개이득이잖아 처음 시작하자마자 스킬 딱 써주면 얘는 할일 끝 사실상 철새 다 녹잖아 이제 아하 야 이거 제접해서 그런가 어 제접 운 다 썼나 어 어 어 어떻게 이기지 네블루스 자 기절을 뒷쪽에 걸었는데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아 유리가 다 하기에는 너무너무너무 힘듭니다 불꽃 아 유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될지 왕림 유리 부활도 없을건데 아 아쉽네 막판 갑시다 계속 한 마맘풀꺼 같다 음 우리 추천 안하시면 추천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추천이 너무 없어가지고 예 오늘 10시간 방송중인데 추천은 뭐 없네 두개밖에 없네 오늘 세개는 찍어야지 자 카일 액스를 한번 쳐주고 상대 카일 뭐 슬쩍 건들면 죽겠지 자 광윌 자 카일 없기때문에 뭐 이길 수 있겠지 가야됩니다 이건 이겨줘야되요 카일 먼저 잡고 시작했기때문에 연희는 갑자기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 자 일단은 어 기절 연희는 근데 누워서 자네 얘는 진짜로 여자들 누워있는거 좋아하잖아 어 그냥 누워서 자버리네 롱롱롱롱롱 자 일단 카일 한번 잡았는데 태호 한번 잡았는데 태호가 뭐 할수 있습니까 설마 태호가 뭐 하기는 힘든 구조 아닌가 요즘 추세 자 3타로 와 다행히 잡았고 간실이 잡았고 자 좋아요 유성웅 유성웅으로 마무리해야지 마무리는 안되네 어 얘 얘 마비 얘 마비야 잠깐만요 저기요 야 뭐야 일어나서 스킬 쓰라 그렇지 형 형 형 형 형 을 왜이러댔다 이 아이디 왜이러냐 변수가 이거 이상한 변수가 작용을 하네 승률 33% 떨어지네요 푸스 찍자